가수 양수경이 속내를 털어놨다. 양수경은 27일 오후된 sbs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서 최성국에게 내년의 오자가 두 개 된다. 돌아보면 어머? 하고 놀란다. 내 젊음이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고백했다. 양수경은 예쁘지도 않고 어리지도 않고 그냥 잠깐 허무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. 이에 최성국은 자신도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야속하게 느껴진다고 했다. 그러면서 김광규를 언급 갱년기도 걱정했다. 그러면서도 최성국은 내가 솔직히 고백할게다더니 첫 출연 당시 자신만만했던 상황을 떠올렸다. 그는 처음에는 무슨 프로그램인지 몰랐지 않냐. 싱글들이 모여 1박 2일 후에 한다고 했는데 난 길어봐야 반면하겠네 생각했다라고 말했다. 그 전에 싱글을 벗어날 줄 알았다는 것. 최성국은 멤버들 중에 내가 제일 오래됐다라고 해 웃음을 사기도 했다. 서울 내 젊음이 없어지고 계산된다. 앤지스